오늘 혼밥 특공대원 누굽니까? 굳고 딱 한 잎이 살랑살랑 떨어져서 여기 싹 앉는 거야 에이 로고야 이게 우리가 58분 넘어가면 쫄리는데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아 세한데 나와주실 거죠? 왜 내가 털리냐 아 이거 너무 연출하지 마요 악마의 편집이네요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혼신의 거짓말 네 형은 좀 얘처럼 해라 김하나 씨? 위험합니다 아 이제 뭐 기다리게 소리하고 있어 진짜 너 나가! 그래서 나가! 빨리 나 울고 있어 너 저 형이랑 말을 이렇게 엮지 마 여보 사랑해 엮지 마